앞부분에 시장 얘기할 때 좀 말씀 주긴 하셨는데 앞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예전에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띵동 하면 바로 그러니까 미국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 9시부터 한 10시까지는 미국장이 연동되고 중국장이 이제 10시 반 부터니까 중국장이 열릴 때쯤 2, 3분 전부터는 중국 동양에 맞춰서 관련주들이나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연관성도 좀 많이 희미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채 30분을 넘지 못해요 지금 디커블링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시장이고 중국에 연동되는 몇 달 전에 상황을 감안해 보면 중국이 이번에 추석 연휴 전후에 가지고 그렇게 오를 때 우리도 같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요새 보면 미국 잔치 중국 잔치인데 이게 우리는 왜 잔치를 안 하지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시장이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고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엊그제 생각해낸 표현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천 개 정도의 퍼즐 조각이 흩뿌려져 있는 시장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각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괄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이러보면 여러분들 정신 산란하게 딴 쪽에서 삐죽삐죽 테마들과 종목들이 또 솟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이야? 이러면서 고개 돌리는 순간 또 딴 쪽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말 발 빠르신 우리 MG세대들은 몸이 유연성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닥쳤던 강아지 되는 기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또랑에다가 금을 치고서 기다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러면 그 순서가 안 와요 내가 짖을 때까지 환장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도 결국은 여러분들과 제가 겪으면서 돌파를 해야 될 팩트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유하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어렵고 지겨운 지금은 종목 장세가 있잖아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다른 종목 하나도 안 가서 정말 지루해서 죽겠다 이런 장도 한 2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하셨으면 다른 종목을 해도 1% 2%가 안 움직이는 그런 장이 열리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가지신 분은 어려웠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다못해 신규 종목들 요새 움직이는 거 첫날 보면 300%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서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실리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은 나름대로 사라는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내 취향만 고집하지 않고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내가 좀 따라서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전향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서 질문 주신 대로 미국과 중국과의 연관성이 크진 않는 거고 저는 아까 아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을 못 보고 하는 상황이 물론 안타깝죠 성장도 안 돼 정치적인 갈등도 심해 또 퍽퍽한 주변 안보 상황까지 리저널 리스크까지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옥죄는 모습이라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바득바득 힘들었다고 하면 내년은 다른 나라 다 갔는데 어딜 더 가겠어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의 향후 10년은 재미없을 거야 이랬거든요 물론 최근에도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미국의 사실 지금 몇 년 금리가 올라도 계속 올라 내려도 계속 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금리를 갖고 왜 변수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오리면 시장이 이상하게 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게 왜 했던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국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 대선 마지막까지 지금 경제나 증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앞서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제 말 뜻의 한 가지는 결국은 누가 돼도 대선 지날쯤 돼서는 그 휴유증이 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올라도 장이 좋고 내려도 장이 좋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게 사실은 없죠 그냥 시장의 지수 자체에 투자하면 늘 이기는 건데 세상이라는 데가 참 묘해 가지고 지금 어느 국면이 바뀌기 초입이라서 약간 번져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늘 좋은데 미국은 껍덕없는데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우리 인생에서 고고하는 그런 하이 이런 것만 계속되는 흐름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저는 내년도에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못 갔던 한풀이하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 물론 그거는 초반에 같이 좀 어려웠다가 최근에 좀 의식 있는 분들 저랑 좀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보다 저 좋은 게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에 얘기하시는 게 잠깐 힘들었다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부분을 제가 IMF도 겪어보고 연식이 이러다 보니까 겪으면서 느낀 건 결국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분이 이기긴 이긴 거 맞는데 그 끝까지 부여잡을 때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정말 이번에도 다 온몸으로 느끼신 다음에 좋은 국면을 맞으시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조금은 나가셨다가 한 발쯤 뺐다가 어려운 국면에 말미에서 정말 나 죽겠네 이렇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외침을 하실 때 진정 이때인지 들어가보자 이렇게 좀 꾀를 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표님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느낌 회고록 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나버릴 사람처럼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대표님 개별기업 보실 때 펀더멘탈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있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적인 제한 저한테도 이렇게 애도 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조금 중요하게 우선순위에서 봐야 될 거 순위를 정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어떨 때는 모멘텀에 의해서 꺾이기도 하고 차트에 의해서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좀 결국은 매크로 보는 이유도 좋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보는 거잖아요 시장 상황 보는 것도 다 결국 종목 선택하려고 하는 건데 종목 볼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종목 선정하는 팁 여러 가지 모멘텀, 차트, 펀더멘탈, 수급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은지 다 말씀드리자면 짧게 말씀해주세요 특강으로다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 같은데 저도 30여 년 시장을 보면서 매매 관점이나 투자의 관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래도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있으나 결국은 우리가 찾는 게 기본은 그런 거잖아요 한 2,500개 정도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600만 정도의 투자가가 국내에만 존재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기라성 같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 연기기업이 그렇다는 기관 투자가들이 매일 아침이면 눈을 부라리고 좋은 정보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숨어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 제가 아까 뉴스 리포트를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요새 증권사들 리서치 거의 다 붕괴돼서 없거든요 옛날에 한창 있을 때도 흔히 말해서 유니버스라고 하죠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들 100개에서 200개를 안 넘었어요 결국은 나머지 1500개에서 2000개는 1년이 가야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오죠 거기에 사실은 개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맨날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은 리포트가 하나씩은 나오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기업이 코스닥에는 지금 1500개 정도 있으면 제가 아무리 양보해서 말씀드려도 1000개 정도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방법이 사실 없기도 한데 반면에 공부를 좀 하게 된다 하면 독특한 나만의 아우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권하는 게요 제일 기본은 뭔가 흥미가 생기는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주주가 되시거나 주주님이잖아요 회사에 전화 거는 거 절대 두려워하시지 말라 저는 그게 성공 투자의 제일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나 주주인데 이렇게 전화하시면 10중 8구는 그러세요 이러고서 공손해집니다 설사 혹시 몇 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10주가 있다 그래도 당당하시면 그만해요 뻥으로 만 주 있다 그러면 되죠 누가 그걸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저도 수십 년 겪으면서 많이 해본 거 상장회사에 투자실에 전화해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만 명 중에 아마 10명도 안 될 거네요 그래 놓고 회사가 어떠느니 뭐니 그냥 책상머리에 있는 거 몇 달 전에 프린트돼서 나온 거 이거 보고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 물론 전화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찾아가시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룹으로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로 남다른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데 난 돈이 많아요 아니면 시간만 많아요 이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펀더멘탈을 공부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최근 정보 그리고 제가 과거에 30년 겪으면서 성공했던 두 가지 사례 어떤 손님 아는 분들의 지인 회사를 아주 짧게 얘기 드리면 한 분은 저 꼬임에 빠져서 주식 전혀 모르다가 저에게 주식을 입문시켰는데 명태금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처음에 주식을 안 사요 1년 정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두 종목을 1년 있다 그 종목을 샀어요 그다음에 1년을 갖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목을 1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10종목 매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1억이 60억 됐어요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만났던 제 초로의 옛날 손님이 생각나는데 초로하게 오셨길래 자산이 얼마나 될까? 이러고서 봤는데 잔고를 떼 보니까 600억이에요 잔고가 그때 분할 전에 삼성전자를 만주 갖고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만 한 350억? 거기다 LG화학 만주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600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였냐면 원가가 있잖아요 산단가 산단가가 40억인가 5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젊어서 30대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때부터 모은 거를 30, 40년을 계속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40억의 원금이 6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 지금부터 모아서 주식이 돼? 지금 좋다고 생각되는 자식한테 물려주면 좋은 주식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늘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주식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20, 30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주식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우상향하고 시가총액 커진다는 전제가 안 붙으면 사실 우린 주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고인 컨설턴하면서 성장을 담보로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 커지게 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5만 원이 됐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되시지만 그게 왜 망하지 않으면 10만 원 다시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그게 우리 생애 가능한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지금 못 사시고 계실 분이지 2, 3년 내로 간단한 확신만 드시면 떠보려는데 왜 못 사요 매일 한 주씩 사시면 되죠 저는 앞서서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요 결국은 기업에 대한 애정과 내가 살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 공부가 많이 돼야 된다 우리 투자가님들의 맹점은 공부를 어떤 식으로든 하는데 사고 나서 공부해요 사고 나서 빠지면 그때부터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왜 빠지지? 이런 기업이었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빠지는 걸 그때 절감을 하시는데 제발 사기 전에 사세요 공부하세요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 역시도 펀더멘탈이 기본이에요 사실 우리 시장을 보면 퍼 3배짜리도 있고요 2.5배짜리도 있고요 퍼가 계산이 안 되는 바이오도 조단이식가 총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을 가지신 도대체 어느 자태가 맞는 건데 공정한 밸류에이션이 뭐가 맞는데 업종 따라 종목 따라 시간 따라 다 달라? 안타깝지만 맞아요 그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역시 공부를 해서 업종별로 타이밍별로 인기 있을 때 없을 때 이 정도의 평균퍼라는 개념을 그래도 정립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그 업종이 그런 어떤 사이클에서 이 정도면 이 가격이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역시 공부를 통해서 업종별로 시나리오별로 해서 적당한 수준의 PR단을 어쨌든 어렵지만 공부를 해놔서 내 시나리오에 맞춰서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매면하시는 분들이라 당연히 수급 보시니까 외국인 기관 특히 조금 화면 열어서 보시면 연기금 수급 잘 들어오는 종목들 또 개인 작은 종목들은 사모펀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연속으로 한 열흘 정도 들어오는 종목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들어가셔도 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테크닉션은 사실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많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00일선이라고 하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어쨌든 저평가예요 그 종목은 위에 있으면 고평가인데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품론이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 맥주나 콜라 따랐을 때 거품 나오잖아요 근데 따랐는데 거품이 안 나오면 그 맥주나 콜라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중시해다가 개거품론을 얘기하시면서 거품이 쌓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종목에 거품이 안 쌓이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200일선 위에서 노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게 맛있는 거품이 쌓이는 거예요 다만 그 거품이 정말 개거품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잔행이 이렇게 있는데 따랐는데 급하게 따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물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거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된 종목은 피해야죠 그건 맞아야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비유는 그럴싸하게 드리는 건데 전국에서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주식하고 진짜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은 거품이 막 쌓이는 종목이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그럴싸하고 맛있는 종목이 맞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개거품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만 피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200일선 위에서 노는 종목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정말 너무 쉬운 얘기라 여러분들이 짜증나시겠지만 골든크래스 나는 종목 사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종목이 밑에서 놀다가 200일선 위로 올라탄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 종목에 거품이 슬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맛이 가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 200일선에 닿았다가 몇 번 애간장을 태워요 밀렸다가 그거 견디시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뚫게 될 때 중요한 거 전주 대비해서 거래당 한 3배에서 5배 폭증하면서 200일선 돌파하면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에서 50%는 탄탄대로다 이런 말씀 이거 유료방인가요 이거 지금 노하우 이거 다 푸셨는데요 저 다음에 이거 나와서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노하우 다 푸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느꼈지만 조금 예외가 되긴 했지만 개별 종목은 저는 요새 같애서는 기관들이 더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종목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떻게든 핸들링해가지고 매수 많이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조금 더 짜릿한 건 아까 사모펀드나 연기금 중심으로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길고 오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대한 평가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방향성을 어떻게 추세적으로 갖고 가느냐 이게 시장을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시장은 외국인? 종목은 기관의 수급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노하우 다 알려주시네요 사실은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진리도 아니고 어느 책에서 벗겨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 드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채득한 내용들 제가 사실은 제가 30대 때 증권회사 다닐 때는 흔히 말해서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신봉자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접속해서 기술적인 매매 이러면서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럴 때 그거의 신봉이었거든요 근데 50을 넘으니까 기술적인 차트 잘 안 보게 돼요 아휴 저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좋아 보이면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게을러지는 건데 약간 달관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하나 점점에 이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 초입인지 아니면 너무 과열된지 이런 느낌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기 복숭아뼈에서부터 정수리 꼭대기까지 먹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아 글쎄요 무릎 정도에서 사셔서 어깨 정도에 판다라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왜냐하면 뭐 좀 냉정하지 않은 얘기지만 내가 판 거 사가는 분도 조금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금 누르면 안 겨누 하셔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제일 정점에 팔면 결국은 그렇죠 남의 돈이 제일 불행해지는 걸 내가 어떻게든 한 거니까 물론 냉정한 승부사 입장에서는 잘하신 건데 너무 그러시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치 못하게 아주 정점에 할 때 다음에는 조금 여유 가져보자 이렇게 마음 좀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 같은 종목들 다 이거 다 공부해봐야 됩니다 지금 샌즈랩, 아이센스, 아바코, 파마리서치, abl바이오 정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돼도 되고요 내가 지금 조금 현금 여유가 있다 그런 분이 한 4개에서 5개로 업종 분산한다면 딱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인 거 포트폴리오를 짜주신다면 종목으로 얘기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업종으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답에 대한 것들이 좀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원래 포트폴리오를 짜오는 게 맞는데 그렇게 좀 말씀을 못 들었고 준비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턱 물어보시니까 걸리긴 하는데요 기간 상관없이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초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거 같아요 저는 아까 중간에 1분지 2분지 이런 기억력마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멀리 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중에 제일 저도 기억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이거 지금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용들이 됐어요 이거 들으시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문장 하나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빛을 바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아까도 노벨문학상 얘기도 드리고 로제의 어떤 음악 얘기도 드렸지만 저도 갖고 있으면서 꿈을 꾸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과거에 보자고요 1분 정도 시간이 더 있다고 하면 건설 경기, 육가 파동 나왔던 70년대 아무도 안 가는 뚜약패에서 가서 우리나라 건설 일꾼들이 굴러서 외화벌어들어 올 때 세계 넘버원이 우리나라 건설 일꾼과 건설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0배 갔어요 게임 막 스마트폰으로 유행할 때 우리나라 저도 한때 미쳐서 했던 거지만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PC에서 하면서 관련주들, 게임주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PC 관련주들 또 10배 갔다고요 한활령 때문에 오래 가진 못했지만 화장품이 중국에 팔려요 이럴 때 또 화장품 주식도 10배 갔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2차전지 중국이 물론 대세로는 더 비중이 크지만 서방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1,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정말 경이롭죠 우리나라 이 쬐꺼만의 인구만 버글버글해 부존자원 없어 석유캐도 잘 나오지도 않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분단도 돼 있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고 위협도 해 이러는데 정말 너무 우리나라 한민족이 대단한 게 왜 이렇게 때마다 주기적으로 세계 넘버원을 만드느냐 최근에 BTS도 그랬지만 KRU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 음식이나 이런 걸로 세계 자랑을 했던 이런 일화들 보면 나이 탓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나 훌륭하구나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사실 그래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젊은 저보다 나이 한 두세 살 어린 분이 세계에서 넘버원에 문학상을 탔다고 이거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안 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우리나라 국민의 DNA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꼭 포트에 대해서 정답은 드리지 못하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갖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종목들의 면면은 국내 넘버원을 넘어서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요새 투자해서 조금 수익이 났던 부분들 보면 엉뚱하지만 우리나라 사실 소외 분야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에요 저출산주 그러면 맨날 아가방 이런 거 얘기하는데 보령베디앙스 대통령께서 직접 저출산 타파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날 한 시간 움직이고 끝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나마 수익을 한 50% 올렸던 종목이 SMG 엔터라는 엔터 주식이 있어요 그게 여자 애기들이 좋아하는 하추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때문에 했는데 전 그 기사 보고서 그 기사가 딱 나왔을 때 그 종목이 안 움직였을 때예요 근데 관객은 얼마 안 드는데 애기랑 손잡고 간 엄마 아빠가 울고 나온다고 기사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송 나가서 추천도 되고 해서 그다음에 한 50% 올랐어요 결국은 제가 계속 실생활 실생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막 어디서 유료 정보 없을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생활에 내가 주변에서 뭔가 신선하게 나오는데 이게 글로벌로 히트를 칠 수 있는 이번에 하추핑도 일본 가구 중국에 가서 나름대로 방송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발돋움까지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회사 물론 지금 그 뒤에 주가가 빠졌지만 저는 그런 신선한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넘버원을 할 법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번에 사실 냉정하게 보면 강남스타일과 BTS의 노래다움으로 따져보면 이번에 로제 노래가 너무 시장을 놀라게 한 거잖아요 세상을 이런 거 나왔을 때 3일 만에 음반 관련주가 W 나왔어요 그거 첫 상에 쫓아간 것과 안 쫓아간 것 그렇죠 60-70% 차이가 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거 말이 안 돼 안 쫓아가셨겠죠 거의 따상을 하고 이러는데 안 쫓아가셨을 테지만 옛날에 강남스타일의 위력을 아시고 이런 분들은 쫓아가신단 말이에요 첫 상에 쫓아가도 두 상 이상 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지금 얄팍하게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 저거 왜 안 알려주고 자꾸 말을 빙빙 돌려 있을 텐데 저도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돼서 나와서 그때 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종목으로야 아낌없이 몇 개 불러드릴 수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거 언급드리는 게 직접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10분 이해해 주시고 저는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넘어서 1등할 수 있는 거 그거라면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 맨날 꿈꿔보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냉정하게 내 포트에 있는 게 세계 넘버원 될 자질과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애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굳이 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지막으로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포트가 다 좋고 이럴 리 없잖아요 근데 괴로워서 못 팔아 많이 빠져서 못 팔아 대부분 이런 이유를 많이 갖다 붙이시는데 결국 세계 넘버원이나 퍼스트 이런 이름 붙일 수 없는 기업은 지금 생존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종목 속가서 그런 종목으로 대체하는 거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미래 가만히 상상해 나래로도 앞으로 미래에서 뭐가 될까 뭐가 세계 넘버원이 될까 우리 아이템들이 뭐가 될까 뭐 하다 못해 지금 봄과 여름 사이에 작년에 서진이네 보면서 내가 왜 아이템을 못 생각했을까 외국인들이 라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근데 그때 삼양라면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70만 원까지였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든 세계의 어떤 입맛이든 뭐든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템 귀를 즐겁게 하든 맛으로 사로잡든 편리하게 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디바이스가 나왔든 세계 넘버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 상상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지금 삼양식품을 질문 딱 들려왔는데 먼저 얘기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대표님 삼양식품 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딱볶음면? 대회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중설도 이번에 하니까 주자는 더 찍힐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냉정하게 사실 지난번에 60만 원 찍을 때 목표가가 주 단위로 10만 원씩 올라가길래 매도 의견 들었어요 제가 방송 나가서 셀 일주일 사이에 10만 원씩 올라가면 이거는 그러면 원래 그래서 3, 40 하다가 60까지 첫 목표가를 도달했으면 리포트 쓰신 분도 양심이 있으면 도달이 됐으니까 팔라고 해야죠 계속 목표가를 올리시니까 결국은 70만 원 원자리까지 가다가 50만 원 됐잖아요 60만 원에 판 것보다 결국 못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방송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목표가 올리는 기업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목표가가 도달이 됐으면 팔라고요 이렇게 의견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도달 된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서 도달 됐다고 이번에 사실 봄에 올해를 보는 코스피 지수의 목표가 별로 안 높았어요 근데 올라오니까 막 3,100, 3,200으로 하반기 되면서 다 올렸잖아요 근처도 안 가잖아요 2,800대 원래 연초에 부르신 분들 많았거든요 2,800대 했을 때 팔라고 했으면 그분 지금 영웅이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3,100 넘어간다고 다들 올렸는데 결국은 안 가고 주저앉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한 번 제시된 게 정답이다 올르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물론 이번에 고려해온 보니까 저는 100만 원 넘으면 정말 오버인데 130, 140을 가더라고요 갈 수 있어요 물량도 없고 품절주가 돼버렸으니 당기는 거에 한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몇 달 뒤나 정말 저 분쟁이 끝나고 나서도 130, 140 유지할까? 극도로 자신 없습니다 다시 저는 앞에 일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낌없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다 풀어주신 김동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꼭 포트폴리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뵙기로 하고요 사실 농담 같지만 편하게 너무 질문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어떤 다른 방송보다도 사실 제 안에 있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어디 가서 더 이상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시는 분들은 액의 저 내용 가지고 너무 생생낸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늘 소개할 때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시장에 오래 있는 사람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살아있는 화석처럼 몇 억 벌고 몇십억 벌고 이런 레코드도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버틴 걸 알아주셔서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최근에 좀 뵙고 있는데 이런 사람일 뿐이니까 너무 대단한 내용 기대하는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의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사실 더 밀접해 있다 저 세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못 쫓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노하우와 방법들을 많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나열들 해드렸으니까 딱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진솔한 인사이트 나누신 대표님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정말 진솔한 인사이트 나누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